터키! 직접 갈 순 없고 너무 궁금한 거든 어케밥 레시피 알아보자! 양상추 90g 야채 좋아하면 더 준비해도 돼! 양파는 작은 거 1개 반을 링 썰어줄 거야! 다져도 되지만 링 써는 게 간지나거든! 썰어준 후에 풀어주기! 간지나지? 진 끝! 빵은 번거롭더라도 바게트 빵으로 해야 돼! 식빵 멈춰! 고등어 캔 1개를 준비해서 물을 전부 버린 후에 키친타월로 조심스럽게 물기 제거해줘! 전분가루를 골고루 뿌려줘! 아주 골고루! 식용유를 적당히 두르고 나서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자! 고등어를 바삭하게 구워준 후에 바로 넣지 말고 5분 정도 식힌 후에 빵에 넣어줄 거야! 야채 넣고 고등어 넣고! 아 미안 분량이 길어져서 타르타르 소스는 타르타르 소스 편을 보고 만들어주면 완감사란다! 발리게 크메 간지나는 이름처럼 맛있는 고등어 케밥 끝!